자, 다이아 2의 경기 출발합니다. 자, 일단 선타는 쎄랑 같이 아주 좀 이색적인 어, 뭐 그런 그림이구요. 일단 나타가 보증형인데 저 친구 은근히 여러분들 좀 쎄요 또 뭐야 이거 감전 안걸립니까? 왜 감전 안걸리는거지? 어... 한 명도 안걸리네 자, 번뇌 자, 흑풍참 갑니다. 한 마리 죽여야죠? 야아아아 흑풍참 데미지가 야아 치맥터까지 떠주면서 앞라인 쓰러줍니다. 나타 캐리 할 수 있을까요? 나타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? 우린 태오인데요? 태오 일단 자리는 맡겼네요 일단은 뭐 화첨 어, 이걸 어떻게 저렇게 딱 쓰냐? 어, 화첨이 자, 흑이 자, 벗길거 벗기구요. 상대모, 설마 뭐 상태이상 악쾌살이 있겠습니까? 여러분들? 상태이상 악쾌살이 없어요? 어, 설마 있겠습니까? 예, 이게 툭툭 치다보면 이기는거지? 어 어어? 자, 어어?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뭔데 이거? 어? 어? 개 보컬 공유 енер 어? 뭐지? 이게 지금